남순설탕 다들 시험공부는 잘하고 있지? 네 얘들아 이번 시험 잘 보면 쌤이 한턱 쏠게 너네 뭐 뭐 먹고 싶다? 뭐 피자? 피자 그럼 세 명당 피자 한 판씩 쌤이 쏜다 쌤 지갑 되게 무겁거든? 그니까 제발 털어가라 응? 네 부장쌤 조회 시간이야 이제 곧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연합 꾸리기로 고사하고 학교 기간이 아주 문란해졌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연애 질이나 하고 말이지 연애 학교라고 사방팔방 소문이 나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바로 징계와 벌점이 부과된다 하나 손을 잡는다 둘 장난으로 때리고 꼬집으며 타치한다 셋 상대의 입에 과자나 이 음식물을 넣어준다 시경이 무슨 조선시대냐? 부장쌤 왜 저러냐? 부장쌤 저러자마자 무서워 넓게 동무하는 등 몸에 손을 댄다 오늘의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너가 괜히 억울하게 걸려서 벌점 받지 말고 한동안만 조심하자 네 한 장은 이거 게시판 찍어 뭔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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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학은 아니잖냐? 정보라 놀라지도 못하겠네 이제 정보라 놀라지도 못하겠네